믿음과 행위를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쪼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나눠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겹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믿음이라고 말할 테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우리의 삶의 평면에서 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을 하겠죠. 그 행위는 물론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라고 말하다가 사랑이라고 말하다가 혹은 또 필요할 때는 이 두 개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때로는 너무 추상적일 때가 많아서 사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믿음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결국 이건 행동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몸은 없이 우리 육체는 없이 그냥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듯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추상적인 지식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 자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감옥처럼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믿음과 행위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때로는 마치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고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율법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사실 보면 다 구체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바닥에 깔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로마서도 읽어보면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위 후발주자인 이방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기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믿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 가도 공평하다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차별이 없는 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비껴가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5주차, 6주차 될 때 믿음, 인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주제를 다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우리가 교리 논쟁만 잘하면 사실은 신앙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과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게 신앙적인 고민과 별개의 고민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편지들이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주고받은 편지인데 그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 보면 결국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이런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바닥에 깔린 채로 우리가 교리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도 있지만 고린도 전서 같은 편지도 있고 혹은 빌리뽀서처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빌리뽀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돈 주고받고 돈 주고받는 이야기.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와서 고마워서 쓴 편지가 빌리뽀서인데 또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바닥에 깔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을 얘기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위와 얘기는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